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오늘 두 분 다 꽤나 럭시리 하시군요. 럭시리한가요? 오늘 특별한 게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차를 입고 와봤죠. 어떤가요? 저랑 어울리나요? 아주 훌륭합니다. 오늘 저희의 착장에 딱 맞는 게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바로 게임 오브 머니예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 셋이서 게임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기 앞에 놓인 소품들을 보니 저도 기대했다는데요. 그러니깐요. 네 슈가씨 야미 여러분들께 게임 설명 간단히 네 게임 설명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총 두 개의 게임을 통해 가장 많은 게임 머니를 획득한 멤버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게임에서는 머니건 두 번째 게임에서는 코인을 사용할 텐데요. 각 게임 규칙은 다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케이. 다음 게임에서 시작할 텐데요. 한 번에 bisschen 자, 어느 분부터 시작해볼까요? 가입하러 가 볼까요? 가위 가위 포 이거 연습도 안 해도 되나? 없습니다 그런거 없어? BTS 돈인데? BTS 돈이네 잘 만들었다 빨간 선? 빨간 선 여기다 여기 사교 아닌가요? 어렵다 마이너스 50 들어왔다 마이너스 50 다른거야 이거? 마이너스 50 두개 끝이야 이게? 형 끝이에요 이렇게 허망한 게임이었냐? 자 하겠습니다 가시죠 뭐지 이거는? 안 들어간거지 이거는 네 오 야 오 곱하기 들어갔다 곱하기 이거 잘 안 들어간다 이거 어 저거 플러스 50인가? 어 아 얼마야 마이너스 50에 하나 곱하기 5에 하나 플러스 50에 하나 50에 하나 아 이거 안 들어가네 이게 약간 운발 싸움이 있으면 있어요 저거 저기를 눌러야지 오 마이너스 나누기 오 오 야 잘하네 아 이런건 처음 하는 사람이 제일 불리해 근데 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 플러스 53장입니다 마이너스 53장 아니죠 4장입니다 4장이요? 나누기 5 2장 곱하기 5 2장 자 그럼 최종 금액 발표하겠습니다 네 제가 700달러 정국씨 1690달러 오 슈가씨가 100달러로 아 100달러 첫번째 머니건 게임의 승자는 비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아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정국씨에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번째 게임 코인 게임 정국씨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시죠 정국씨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시죠 정국씨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시죠 안보이겠지만 여기 딱 테이프가 발라져있어요 여기서 네 낮은 금액이죠 20달러로 총 6개를 우리가 하게 되니까 감을 봐야되니까 자 끝났어요 끝났어요 연습게임 아 연습게임 아 연습게임 어디있어 자 끝났어요 아 계속하는거에요? 네 아 여기 아 아 용미성? 아 나 왜 저기 맞추는게 힘들겠다 야 왜요? 아 아 아니야 1000달러로 가면 돼 1000달러 한번에 10 10 10 10 잠시만 이거 뭐 있는거 같은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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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꼽고 아 아 자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씨 빵점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씨 빵점 빵점 에이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잘하는데! 오 잘하는데! 아 경기발리 높은 쪽으로 자 이제 지도라 갑니다 험런 아 이에 맞 Entry 아 어렵다니까 아 형 이게 첫 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10으로 좀 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오오오 1점 아오오오 1점 뭐 그대로네요 1000 달러 아잉 오케이 일단 10 달러로 간 좀 보십쇼 오 잘하는데? 아이가 아니죠 나가리입니다 잘한다 다들 나가리구요 좀 더 세게 형 아까 그 Yoon 3천? 3,210 3천 3백! 3천 3천 3백! 3천 3백 달러! 손끝 감각을 좀 살려 놓으십시오. 오 잘하는데? 2게임 모두 합해서 제가 1천 7백 30달러, 정국씨가 1천 6백 90달러, 슈가씨가 3천 4백 달러를 택배받아요. 윤지영은 벌었네! 어 나 벌었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인생은 불경평해? 자 이게 뭔데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 카드 한 장으로 운명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 카드 한 장으로 운명이 바뀌는 건가? 이 운명 카드를 딱 썩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파러 가시죠. 그냥 고를 수 있어요. 얘를 고르라고 하네요 저는. 예.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왼쪽 거... 칼이 나네. 인생이 왜 불공평할까? 공개 한 번 해볼까요? 공개 한 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형식! 사기치지 마세요. 아 예 아닙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공개해봅시다. 네. 하나 둘 셋! 네. 플러스 7천! 전재산 더블! 전재산 반 터마! 전재산 반 터마! 전재산 반 터마! 전재산 반 터마! 이 형이 레전드다! 네 7천! 와 그냥 묻고 더블 더블로 갔네. 떳더블로 갔네. 떳더블로 갔네. 떳더이네. 그 전재산 더블 터마! 양호하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게임 오브 머니의 왕자의 오른 슈가씨께서는 축하드립니다. 벌칙 아냐 이거? 벌칙 아냐 이거? 그리고 풍선으로 엔딩 요정이 되실 기회를 드립니다. 아 너무 부럽다 이거 어떡하냐. 너무 부럽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승 소감. 벌칙인 것 같은데요 이거? 우승 소감 말씀. 진짜 이렇게 정말 다행이다. 이런 즐거운 게임 통해서 우승을 했는데 최근에 우승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굉장히 기분 좋네요. 여러분들도 즐겁게 게임을 하시면서 승자를 한번 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짧게나마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비씨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미 여러분의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좀 각자의 인생에서 한 줄기의 그 웃음꽃이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겁게 봐주셨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미 여러분들 또 만나요! 바이바이!